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작은 사건이나 단서들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아침 신문을 넘기다가 눈에 쏙 들어온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근무 중에 와이파이 검지 결정에 노조가 반발하다 12월 9일날 현대자동차 사측은 12월 6일부터 공장 내에서 근무 중에 와이파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기존에는 24시간 사양하고 있겠으나 최근 일부 공장에서 근무 시간 중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측은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와이파이를 쉬는 시간과 그 다음에 휴식 시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부연 설명도 더합니다 그러나 노측은 사측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울산 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12월 14일에는 특권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측의 주장에 의하면 2011년과 2016년도에 단체협약에서 와이파이 설치에 사측과 노측이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했다는 겁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중에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은 사측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수를 받는 것과 의무, 근무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 공장의 근무 시간 중에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 가운데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근로윤리, 취급윤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도요타가 과연 근무 시간 중에 와이파이 사용을 허락할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생산 현장에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무 시간 중에 사측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생산성이라든지 안정상의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따라서 와이파이를 근무 중에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사회인 점을 염두에 두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근로윤리라든지 직업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과 좀 더 올바른 방향을 향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정책 실패를 수정하지 않는 고집불통과 고집스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깊은 불황의 파고가 덮치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상권이자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홍대입구, 영동시장 쪽에서도 무권리 매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과개를 넘기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투자비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한시 바삐 사업의 손을 떼야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전통상권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황의 여파가 늦게 미치는 곳입니다 또 적게 미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조차도 불황의 한파를 비켜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소주승의 효과라는 사실을 그런 부정적인 파급 효과라는 사실을 지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건비를 내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최저인건비를 인상하는 것 이른바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제 막 시작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후보군으로서 항상 거론되는 로버트 베로 교수, 하버드대학 교수입니다 거시경제를 했고 특히 생산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력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이 한국정제신문의 12월 10일자에 기구한 칼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생각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로버트 베로 교수는 서울대에서도 가르친 적이 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영자질을 통해서 꾸준히 지켜봐온 그런 학자입니다 기고문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 저는 솔직한 표현이 낭비가 아니고 한국정부가 포퓰리즘으로 과거 성공을 탕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비교했을 때 GDP 증가율이 평균 10개국이 4% 그리고 총 고정 투자 증가율이 3.5%인데 한국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국이 이렇게 미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대외 변수로 인한 수출 감소 때문이 아니고 한국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투자 증가율도 떨어진다 이것이 로버트 바르 교수의 진단입니다 세 번째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 공공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들을 로버트 바르 교수는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습니다 네 번째는 로버트 바르 교수는 좀 더 과감한 주장을 펼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정책들은 모두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칭하기보다도 인컴 레드 글로스라기보다도 소득주도 빈곤이라고 불러야 된다 인컴 레드 포퍼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혹평을 한 겁니다 한국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소득주도 빈곤 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고 다섯 번째는 또 최근 정부가 500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부가 알아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정책에 대해서 로버트 바르 교수는 거시경제학자로서 이렇게 명쾌하게 진단합니다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일종의 거대한 케인지안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가적인 설명을 더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민간 수요가 죽었으니까 국가가 돈을 써가지고 총수요를 만들겠다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문정부의 지금 정책이란 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거시경제학자 로버트 바르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행된 것을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최저인감 인상을 즉시 중단하고 이정 인상분의 일부를 환원토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 기업들에 대한 세율 인상도 취소해야 된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거죠 다른 정책에 손을 대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감 급등에 대한 부분만 향한 3년간 동결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옳은 부분을 회숙시키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펼쳤습니다만 덧질 않습니다 최소한 최저임감 인상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인상된 분에다가 2% 3%를 올리는 것도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아마도 로프트 바로 교수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소득세 인상 등과 같은 업무로 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 및 준조세 인상이나 증가를 상세히 알면 아마 그분이 까무라칠 겁니다 어떻게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그렇게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쓸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사업환경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하고 있고 또 특히 정책 실패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뼈아픈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바를 미뤄보면 문재인 정부는 내 방식대로 간다 내 길로 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상황이 향후 2년 이상 정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이 가는 대로 다른 나라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한국은 세상 가는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10일 날 방송된 민주적 전제정이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밝은 햇살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생업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워낙 불황이 깊어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방어하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집권 세력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우리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유튜브 방송이나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계속 함께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쉽게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시각과 관점과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주변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은 자신의 시간의 일부를 떼내서 그런 의견을 널리 퍼뜨리거나 또 모임에 참석한 일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올바른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일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밝은 해살림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저는 매일 저녁에 그런 댓글이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공병호 TV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자기경영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제작하고 있는 새로운 채널 공병호 자기경영도 구독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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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